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캐스트나 이런 거 강의 외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실 강의 연구하고 교재 개발하고 문제 만들고 이러느라고 늘 좀 바쁘긴 합니다. 바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여타의 메가스터디 우리 1타 선생님들 나와서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또 감성도 충전해드리고 또 수험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마음가짐 이런 것들 공부법 이런 것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감성을 충전시켜드리거나 또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이런 일보다 문제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실제 수능장에서 이런 문제가 진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체험을 한 번이라도 더 시켜드리는데 초점을 두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다다음 날 6월 6일 현충일 코엑스에서 김종익 선생님하고 같이 행사하는 거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강의 외적인 시간 한 번 또 같이 한 번 가져볼까 하는 계획 그 정도는 갖고 있긴 합니다. 오늘 제가 근데 간만에 또 퀘스트에 나와가지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6월 모의평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나요? 사실 공부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회문화 1등급 꼭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6월 모의평가까지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날 현재로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한 열흘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열흘이 남았든 일주일이 남았든 우리가 했었어야 할 것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6월 모의평가 다음 날부터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한 번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월, 4월 모의고사 점수는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현역 고3들 입장에서는 3월, 4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취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선생님 해설강의 앞서 총평 같은 거 들을 기회가 있으면 늘 이런 말씀 드리지만 평가원이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수능 출제기관은 교육청이 아니라 수능평가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랑은 좀 다소 질적으로나 난이도 면에서 좀 달랐어요. 그리고 3월, 4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참여해서 성적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린 등급컷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실제 모의고사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재수생, N수생 여러분들도 6월 모의고사만큼은 이거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결전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고 그동안의 수능 기출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나게 새로운 패턴의 사회문화 문제가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9월 모의평가, 작년 나왔던 수능 문제의 큰 패턴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인데. 모르죠. 6월 모의고사 당일날 깜짝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능을 예고한 시험이잖아요. 수능날 이런 방식으로 내겠어. 이 정도 난이도로 낼 수도 있어. 하는 하나의 사전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짤막한 예고편이지만 30초짜리, 1분짜리 예고편만 봐도 대충 이 영화가 어떤 흐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결정적인 장면은 물론 보여지지 않죠.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그대로 수능에 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패턴이 이런 식이구나. 이 정도를 강조하려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는 수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6평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무엇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했는지 아니면 이것조차 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선생님의 불회명감 같은 강좌 있죠. 개념 완성편을 한 2회독 정도는 깔끔하게 복습을 했는가. 도표 통계 특강이라든가 여타의 도표 강좌를 준수하게 잘 회독을 했는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 최근 평가원이 출제한 6월, 9월 수능 문제의 보통 보면 최근 한 5개년 정도,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빠짐없이 한 번 정도는 다 풀고 연습을 했는가. 이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에서 6평을 맞이하는 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개념 한 바퀴 겨우 돌렸거나, 도표 특강을 한 번 듣긴 했는데 복습은 많이 안 했어요라든가, 기출 문제도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 정도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는 1등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6월 모의평가가 열흘이 남았든, 3일이 남았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급하다고 건너뛸 수 있는 건 없어요. 개념을 안 듣고 기출 문제만 한다든가 또는 도표를 안 듣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문제풀이하면서 그때그때 배우는 걸로 어떻게 때워질까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 혹여 운이 좋아서 한 번 맞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작 수능날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하시고 안 돼 있다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개념 한 번 더 반복하고 도표 아직 안 들어갔으면 도표 들어가고 기출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름의 직각적인 특회라고 한다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시간은 한 28분이나 29분 정도 30분 아니고요. 사회문화 시험 시간이 물론 30분이지만 27, 8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줄여가지고 괜찮게 잘 나온 모의고사를 한 번 풀어보고 전범위 복습을 하는 거죠. 1번부터 20번까지면 전범위를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해설 강의도 들어본다든가 해설지를 열심히 탐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 적어도 한 2회분, 3회분 정도는 연습을 하고 6평을 보면 그것도 바로 즉각적으로 특효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위에 첫 줄은 기본적으로 6평의 1등급을 꼭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 있어야지 그럴 자격이 있다. 이것조차 안 돼 있으면 1등급커녕 2등급, 3등급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는 본인이 공부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실제로 시간 내에 2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6평 직전에 6월 모의평가 보기 직전에 한 2, 3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커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커리를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함께 하도록 돼 있죠. 프로그램 자체가. 6월 모의평가 보기 한 전날이나 전전날쯤에는 상반기에 공부한 모든 사회문화 자료를 다 꺼내놓고 어디다 별표를 쳤었나,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었나 선생님이 꼭 필기하고 별표를 65조 8,300억 개 치라고 한 내용은 뭐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열심히 주요 표시하고 다음에 중요한 시험 있을 때 이 문제 꼭 다시 풀어봐야지 하고 별표 치고 밑줄 굳고 예쁘게 다 만들어놓고 정작 중대 모의고사가 있기 전날 읽어보지를 않는다면 그 지극정성으로 필기하고 만들어놓은 노트니 뭐니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로 치자면 개념 완성책 너덜너덜하게 막 필기해놓고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훈장입니다. 훈장. 여러분들 1등급 받게 해주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개념 완성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필기하고 또 필기하고 그 위에 막 별표 치고 해당 문제, 문제 번호를 써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열어보는 일. 그다음에 도표통계 특강에서 M스킬 추엘부 중에서 핵심 주제 몇 개만이라도 다시 보는 일. 기출 문제 중에서 혹시 내가 못 풀고 틀렸었던 것 중에 뭐 없었는지 다시 풀어보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공부한 모든 자료 다 꺼내놓고 한번 쓱 살펴보는. 긴 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때 이런 거 틀렸었지. 이거 왜 틀렸었지? 아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쓱 살펴보는 시간을 한 몇 시간이고 좀 가져주고 가는 게 좋겠다. 이제 여기에 썬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만 또 강조하고 갈게요. 중대한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장 가기 전에도 직전에는 사탐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주요 과목들, 국어, 수학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투입 대비 아웃풋이 제일 큰 과목이 사회탐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학 점수나 국어 점수를 한 며칠 동안 막 빡세게 한다고 갑자기 이게 등급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탐구는 한 3, 4일 빠짝한 게 바로 다음날 6월 모의평가장에서 수능장에서 효과로 바로 직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며칠만이라도 사회탐구에 좀 집중하고 혹시 못 들었던 강의 있으면 다시 좀 들어보고. 그렇죠?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해당 강좌 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메가스터디, 메가패스를 갖고 계신 분들의 최대 무기를 그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열어보고 또 보고 열어보고 단축해서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동안에 선생님이 내놓은 필수 강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불회명당 개념 완성편, 도표통계 특강 M스킬 12.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6월 모의평가 전까지 5회분의 모의고사를 업로드하게 될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좌인 명불어전 기출 분석 강좌가 있는데 강의로만 치자면 이 3개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공부는 다른 기출책도 있고 선생님 기출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셔도 좋겠지만 그건 선택적인 사항이라면 이건 정말 필수야, 얘들아. 개념 완성, 그 다음에 도표, 그리고 직전에 모의고사 1편, 2편 꼭 치르고 가라. 5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5편을 다 못 치른다고 하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또 9월 모의평가 대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집이니까 그건 그때 활용해도 되니까요. 이 정도 3개 정도를 가지고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수생입니다. 저는 사회문화로 선택과목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강좌들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상태로 6평을 지금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회문화가 양이 작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일단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사실은 6평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막 정식 차리고 내가 사회문화 1등급 맞아보려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사람이든 사실은 이 6평을 수능이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수능이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으로 치러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수능장에 앉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난 여기가 지금 수능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치르시고 이 문 밖에 나가면 현역 고3이라도 6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 날부터는 난 재수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수능 두 번 본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요. 제가 상반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6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라.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난 재수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달려라. 고3들에게도 그런 얘기했고요. N수생들은 재수가 아니라 3수하는 거고 3수가 아니라 4수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이번 6월 모의평가와 그 이후를 나눠서 분리해서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모의평가 당일날 선생님이 이제 총평 라이브가 있잖아요. 각 과목 1타 선생님들 나와서 그날 저녁부터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것들 짤막하게 전달 드리고 그 다다음 날쯤에서 해설 강의를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된 해설 강의도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어렵게 출제됐어. 대강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아니라 5번 문제는 어땠고 8번 문제는 어땠고 20번 통계 문제는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이런 패턴이라면 수능 날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 이런 것들을 제 20년 넘는 경력을 노하우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문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보이는 하반기 일정이 놓여질 겁니다. 선생님이 제일 기대되는 것은 6월 모의평가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일. 여러분들과 함께 아 이건 안 나겠구나. 이게 무조건 나겠구나. 하면은 비중을 다르게 해서 그 다음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탄탄히 돼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6평을 치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조차 다 못 갖추고 6평을 맞이하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만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6월 모의평가는 참 좋은 소식인데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이 아니라는 거 수능처럼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야 되긴 하겠지만 6월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긋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6평 이후 포스트 6평 이걸 생각하는 한 주 열흘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고 아직 못 들은 강의 있다면 하나라도 더 들으시고 아직 못 풀어본 문제 있다면 하나라도 더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탐에 집중하는 일주일 열흘 가져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6평 해설강의 또 라이브 총평 이후에 6월 6일 현충일 코엑스 사회탐구 콘서트라고 할까요? 그 행사장에서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평 꼭 사회문화 만점 1등급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